안녕하세요 저는 리코를 디자인한 한종현입니다. 리코는 소비자와 스페셜티 커피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보통 스페셜티 커피의 원두를 구입하는 경우 향미 노트가 아래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요. 이건 보통 잘못된 추출로 인해서 그 커피가 가진 맛이 충분히 우러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리를 맛있게 하기 위해 레시피를 따르듯이 커피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코는 소비자들이 직접 적은 커피에 대한 느낌을 바탕으로 적절한 레시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커피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은 스스로 취향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취향에 맞는 커피를 리코가 추천해주기도 하죠. 사실 아르바이트로 처음 커피를 접한 사람들이 다양한 변수를 조절하면서 커피의 향미가 달라지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바리스타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자들도 비슷한 감동을 느끼고 커피 경험이 리코를 통해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작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리뷰의 온라인 전시를 관람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중에는 프로페셔널한 UX 디자이너로 여러분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한종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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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